오늘은 동안 만들기의 여섯 번째, 벌써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중턱하고요. 여기 볼살 튠업을 해주신다고 해요. 나 좀 갸름해지지 않았나? 진짜 갸름해지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할 시술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은 튠업 프로그램을 해드리겠습니다. 튠업은 튠 유니페이스와 튠 라이너가 결합된 시술인데요. 튠 라이너는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런데 튠 유니페이스는 고주파가 피부 전층으로 들어가는 핸드피스입니다. 앞에 이런 돌기들이 보이시죠? 네, 블록블록 튀어나온 돌기들이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피부의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고주파가 가운데에서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먼저 봐도 돼요? 네, 살짝 먼저 보세요. 땡, 시원하게 되세요. 빠르게 회전하면서 약간 압박감이 드시는데 이렇게 얼굴에 좀 붓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좀 살이 많으면서 좀 부어있다 하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 이 시술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네, 네. 오,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 연습이 많이 부어있다는 생각이 들으신 분들이 이거 봐주시면 더 좋아요. 제가 그래요. 네. 얼굴이 잘 떠올라. 이게 뜨거웠다, 뜨거웠다 그런 거 맞는 거죠? 네. 지루가 있어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계속 받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유튜브 라이버로 마침하기 위해 여기서 도마 드리는 거죠. 제가 슈퍼 마이버로 한 기 전에 준비 운동할 때 뭐, 고주파로 슈퍼에 덮여주는 우리가 목을 받을 수 있어요. 목을 받을 수 있어요. 목을 받을 수 있어요. 딱 말 좀 드려야 돼요. 피디님, 우리가 얼마나 됐지? 5만 할 때? 한 달 반? 아 근데 내가 봐도 이렇게 느껴져야겠네. 저는 필드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살이 빠졌다 보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지면서도 며칠까? 아침에 딱 입어 왔을 때 피부 만지면 우선은 거쳤다 치려고 만지는데 지금은 맥주의 특별이 좀 좋은 아이들이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가면 다 느껴지네요. 다이젠 씨야? 그런 아이들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TVS죠? 아 맞아요. 유니피스는 그것도 안 봤고 그 나이에서는 푸드가 남겨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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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 푸드가 남겨져요. 그래서 저희 원동력이 푸드입니다. 진짜. 방에 인터뷰가 적당한 모습이 압력이 많이 드니까 살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번에 여기 같은 라인업과 무력주사도 맞고 있잖아요. 네. 글쎄요. 글쎄요. 제가 여기 딱 만지면 살이 엄청 안 들었거든요. 네. 네. 결국은 약간 만져져요. 네. 네. 유니피스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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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그렇게 세트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좀 라이너만 쉬운 라이너로 쉬운 라이너로 유니피스는 쉬운 라이너로 이렇게 쉬운 라이너로 두 개 합친 게 추운 라이너로 네. 우리가 암마가 마사지 받으면 손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박장님이 하시는 이 압력이 손맛이 좋으신 거거든요. 적당하게 압력이 나요. 그것도 좋고 이렇게 오랫도리도 저번에 한 번 했더니 나랑 적응이 되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딱지가 이렇게 앉을 때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삼자가 확실히 더 네. 박선을 사령하길 때 좋은 거 같아요. 아 근데 박선 진짜 엄청 사랑했어요. 진짜 박선이 원래 이렇게 날렵하셨다는 아 대박이다. 엄청 해야겠다. 아 진짜로요. 내가 이렇게 컵 늘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있긴 하지. 하하하하 확실히 턱뼈가 보여요. 이 이름은 확 들어도 괜찮아요? 응. 두 개가 만져. 계속 이렇게 만져. 네. 발레야.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 없네. 차이가 날수록 높이니.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 없네. 네. 네. 이래서 저희 원장님이 속옷을 초음파 고춧판 이게 이것 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안 만들기 육탄 네. 여기 턱하고 여기 볼살 있는 네. 튜너. 튜라이너랑 유니페이스를 해 보았습니다. 유니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고급 경락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튜라이너 역시 저만 들리는 이 돌고래 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 턱 주변살이 아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음. 갸름해진 것 같고요. 좋은 증조 왔습니다. 다음 7탄 기대해주세요. 프락셀이랑 듣기 좋아요. 아이고 그럼 이거는 이제 애기제 애기. 안녕하세요. 청담루의 최용석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규철 원장님 동안 만들기 프로젝트 5탄으로 프락셀 레이저를 했었죠.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튠업 시술을 해보았습니다. 튠 유니페이스와 튠 라이너가 결합된 시술인데요. 지난번 튠 라이너 시술만 해드렸을 때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도 튠 시술인 만큼 전혀 아프지 않고 편안히 받으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 튠 유니페이스는 어떤 건가요? 튠 유니페이스 역시 악센트 프라임 장비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고주파 핸드피스인데요. 전에 다루었던 튠 페이스는 고주파를 특정 부위에 원하는 깊이에 집중해서 모아주는 시술이었죠. 반면 튠 유니페이스는 고주파를 깊게 피부 전층으로 골고루 흩뿌려주면서 전달하는 시술입니다. 약간의 열감이 느껴지실 수 있으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온도 체크를 하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튠 유니페이스는 앞에 돌기가 달린 회전하는 롤러가 달려있어 시술 중 약간의 소음과 함께 얼굴에 전달되는 마사지 같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튠 유니페이스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튠 라이너나 튠 페이스와 함께 쓰여 더 좋은 효과를 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튠 업은 어떤 분들을 받으면 좋을까요? 튠 업은 턱선이나 아랫볼에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을 가지신 분들 얼굴이 셀룰라이트로 뭉쳐있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받으시면 좋아요. 튠 유니페이스를 받고 나면 림프 부종이 줄고 얼굴 피부가 보들보들 해졌다 하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이 상태로 두터운 피아지방을 줄이는 튠 라이너를 받으시면 이중턱 개선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튠 라이너 시술만 받았을 때보다 탄력 증가 부종 감소 효과까지 더해서 V라인을 만드는데 더 효과가 있죠. 효과는 시술 후 3주 정도 지난 뒤에 느끼게 되지만 튠 업은 1-2주 뒤에도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튠 업은 어떤 분들이 받으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튠 업은 살이 많은 분들이 빼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전체적으로 살이 없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튠 유니페이스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 아무래도 피부 전층으로 들어감으로 피부가 얇은 분들 이미 볼 꺼짐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적절한 부위와 에너지를 맞추는 게 중요하구요. 얼굴살은 적은데 턱 및 이중턱 부위 개선만 원하는 분들은 조심해서 시술하고 있고 그 경우라도 볼과 턱선 탄력 개선을 위해서라면 튠 페이스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담루이 최용석 원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튠 유니페이스와 튠 라이너가 결합된 튠업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번도 많이 기대해주세요.